크윽~~ 높아냑파 역시 고산지대라서 자 일단 아까 모았던 걸로 그래요 발 알 가족을 써서 지갑을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런식으로 화살통이라던가 이런걸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죠 자 일단 그래요 상점 먼저 한번 들러야겠는데 여기가 아즈트죠? 여기가 주인공이 침실 비슷한거 자 일단 아까 얻었던걸 다 판매해버리고 그렇지 가죽 빼고는 가죽은 나중에 쓸모가 있으니까 어 그리고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아이템을 좀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좀 구입을 하고 자 그리고 일단 화살을 사자 활을 사자 화살이래 활을 사서 자 여기다가 놓고 놓고 그리고 스코프를 달잡고 좋아 좋아 자 일단 기초적인 준비는 다 한거 같네요 자 그럼 일단 이쪽 미션부터 한번 하자 왜냐면 이곳에 여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으니까 사자 여자가 사자 사자 조만간 내게 될거니까 좋아 활을 얻는데 하지만 나한텐 더 좋은 활이 있는데 바뀌었어 이런 쓰레기같은 좋아 다시 차고 온다 아니 강제로 바꿔버리다니 이거였지? 아무것도 못다는 쓰레기같은 헌터블을 좋아 난 이걸 쓸거라고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야되요 좋았어 자 이 차 타고 가자 야 내놔 내놔 내 차야 뭐 타잖아? 자 그렇다면 이걸 타고 가자 자 운전제여 그래 알았어 가자 알았어 자동운전 나 분명 자동운전을 쓰고 있는데 아 왜 더 개판이 된거 같은건 나의 기분 탓인가 자동운전 하라고 그래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자 이곳인데 아니 갑자기 자동운전이 어젠 안그랬는데 난 포개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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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나바를 제대로 볼 줄 아시는 분이구만 자 자 늑대를 사냥해달라고 부탁을 받는데 자 나의 기도하는 집 비록 그들일지라도 나의 신성한 산에 데려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들의 타버린 곡물과 희생은 나의 재단에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의 집은 모든 이들을 위해 교회라 불려질 것입니다 나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주의 모든 자식들은 골든패스 훈련 캠프에 있는 저를 언제라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롱기누스 어우 늑대 소리가 들려 좋아요 한번 가보죠 이런 다 죽어있어 저기 늑대가 한 마리 보인다 어 어 안단네 그렇지 대끼야 멋지구리구리 활을 잘 쏘는 남자는 매력이 있는 법이지 자 이 포인트 저쪽에 있는 늑대들을 사냥을 해야된다 이건데 적은 수는 아닌것 같애 한 두 마리 정도밖에 안보이네 왜이래 더 있어야 되는데 저요 뭐 한번 일단 가보죠 저요 뭐 한번 가보죠 자 늑대굴 파괴하기 여기 숨어가지고 한놈씩 노려서 저격을 하자고 여기 숨어가지고 하면 더 있음 자 아까 자 나한테 지금 있는 수류탄이 없네 자 화염병으로 화염병을 던져서 여길 터쳐버리자고 그래 이 늑대놈들 산채로 생매장해주마 준비하시고 파이어 자 아까 잡은 늑대도 뒤져보자고 어? 저기 또 있구나 왜 저기 있네 멈춰라 그거 참 맞추고 힘들게 이동하는 애들만 죽이는게 힘들어 어 늑대가 아닌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저기 있었구나 아 저 녀석 어리석 그렇지 돼지가죽을 얻었어 자 가자구요 남자야 차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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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 час 그 안 네 당연 자 그럼 이제 아까 얻었던 걸로 일단 화살통도 업그레이드 하나 할 수 있죠 좋았어 다음은 표범 가죽 3장이 필요하다고 갑자기 화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티베트 늑대 가죽으로 권초국집을 하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자 스킬도 올릴 수 있어 체력을 한 단계 올릴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죠 자 여기죠 자 이번엔 아마 그 송신탑인가 종탑인가 그거 올라가는 걸 거야 아 네 감사합니다 이만아 주인공이야 당연히 안 떨어지지 새삼스럽게 좋아 가보자 그럼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선전기지 폭파 자 일단 저기로 가야 되는데 근데 450미터가 넘어가네 자 여기 차가 있다 또 이거 타고 목표지점으로 가보자 어 잠깐 뭐야 짐 라인 좋아 짐 라인 뿅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걸 타고 이동 이동 남자야차 어디서 싸우는 건가 본데 둘이서 아 진작 알았어 알았어 아 거참 깐깐하긴 해 도와주려고 가는데도 뭐라 그래 뭐 뺄 수 없지 그러면 뭐 뺄 수 없지 그러면 뭐 뺄 수 없지 그러면 근데 어쩌라는 거야 자 저기 일단 이거 먼저 아 이게 아니지 이거지 자 그래프를 뽑아서 이걸 활용해야겠지 자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거 점프 점프 자 한번 더 자 한번 더 자 분리하고 짜아 치깽 더 이상의 실수는 네이버 자아 자아 아우 못하겠어 아니 할 수 있어 그렇지 자 벌집을 파괴해서 적을 죽이라고 이거 벌집하라는거지 아우 아우 신난다 아우 다 죽었나 근데 나도 가면 죽을거 같애 나도 가면 죽지 않을까 어 골들이 장난 아닌데 어 됐다 없어졌다 자 이것도 어디 있던걸 여기 위쪽에도 적 있는거 같은데 보니까 자 종탑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 페이건민의 선전방송신호를 가로채십시오 탑을 해방하면 맵의 안개가 사라져 무료무기를 입수하고 세이퀘스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좋아좋아 조심해서 가보자 뭐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세상이니까 아이쿠 왠지 이쪽에 있을거 같은데 저기 쟤 하나밖에 없었나 자 보건 및 안전경고 페이건 페아께서 키라트의 종탑이 공식적으로 안전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을 공포하셨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유적진은 모두의 안전과 안녕을 위협합니다 이에 페아께서는 자비심을 베풀어 충성스러운 식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종탑에 왕싱유군을 배치하셨습니다 페아의 빛이 여러분 모두를 배추기는 공무사회 협력처 공무사회 협력처 공무사회 협력처 힝 설마 이 뒤쪽에 있나? 뭐야 경신 흐헤헤헤헤헤 뭐해 쪼금시네 자 이걸로 해서 자 종탑을 무력화시킬 수 있죠 퍼접하시기는 퍼접퍼접퍼접퍼접퍼접퍼접하시기는 자 푸라마카르의 농장 자 늙은 위샤의 집 히라의 피난처 자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동물들 위시도 알 수 있게 됐죠 자 일단 이것도 중요한데 일단 말레이맥이라고 해서 이 친구 이거 요거 요거 가죽 먼저 모아야겠어 요거 가죽 먼저 모아야겠어 자 이 진레인 타고 바로 내려가도 되는데 그전에 아이템이 있긴 있는데 귀찮으니까 자 스킬이나 올리자 스킬은 뭘 올릴까 이제 음 그래 지력 한단계 더 올려 자 롱기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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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 자 일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근처에 그래 말레이맥이 있는데 가죽 딱 두개만 얻으면 돼 한 마리만 잡으면 아마 얻을 수 있을거야 아 뭐야 이것들은 위험한데 아 왜 안맞냐 아니 아까 괴시리 왜 안맞냐 왜 안맞냐 왜 안맞냐 아 아 야 이 기들아 아 아 아 아이씨 무서운 새끼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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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呀 Commonwealth 아아,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 무기가 지금 이거 밖에 없다고 경고 나 무기가 지금 이거밖에 없다구~~~ 없다고 이 새끼야 아이씨 아이씨 문의가 없다고 합니다 안돼 죽으면 죽을 순 없어 야 활 활 아니 활이고 잠깐만 그러보니까 나 화연병 있었잖아 연병아 너도 타 이새끼야 어딜 도망가 야 야 야 야 이 승냥이 새끼 야 너 나와 이리와 위험할 뻔 했어 아 잠깐만 불이 탄다 세상에 난 몰라 내가 한거 아니야 물론 내가 화연병을 던지긴 했지 하지만 절대 그런 의도로 한건 아니라고 절대 나쁜 의도가 있진 않았어 나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너무 인정머리 없는 짓거리라고 그래 예전에 김상혁이라 뭐 명언이 생각나는구만 아이고 나뭇가지 타잖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그래 깃털 그래 그래 화연병을 던졌지만 불을 피우진 않았다 아니 여기 말레이맥 본거지 아니었어? 왜 말레이맥이 없냐 정작 설마 저건가? 그렇지 술은 že 2 3 3 3 4 감사합니다.